이게 한 번 딱 경험을 하면 그게 겁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워낙 무서움이 있거나 공포가 있으면 눈을 감거든요.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안 돼요.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이게 시합이잖아.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. 내가 할 수 있을까? 또 두려움이 오면 어떡하지? 라고 생각했는데. 도전을 해봐야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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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7.5이 최고 도전입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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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기 기회를 압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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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유희 대박. 와 유희야. 아 아무도 못했는데. 아 최고야. 은혁이. 너 혼자 동축 달립니까. 진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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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끝난 줄 모르래? 와 10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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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올라가 보는 거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높았어요 진짜 내가 여기 왜 올라왔지? 이런 생각도 와 와 닭살 야 괜찮아? 어때? 봐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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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가 기분이 되게 이상해 우리가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쿵쾅 쿵쾅 들리면서 막 아 그 뭐라 그래야 돼 미치겠는 거죠 진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게 아쉽네 약간 동료인가 봐 기숙목은 우리의 기쁨이니까 파이팅!